useState, 뭐하는 거죠? 스테이트를 만드는 함수죠. 스테이트의 값이 바뀌면 컴포넌트가 다시 렌더링 됩니다. useState의 경쟁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useReduce입니다. 이 둘은 똑같은 일을 하지만 서로 다른 취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코드를 좀 보시죠. 이 코드는 0이라는 기본값을 가진 스테이트를 만듭니다. 스테이트를 통해서 읽고, setState를 통해서 변경하죠. 만약에 1을 증가시키고 싶다. 그럼 우리가 setState를 호출하면서 스테이트에 1을 조여주면 됩니다. useReduce는 이렇게 코드를 작성합니다. 위에 있는 useState와 아래에 있는 useReduce는 현재 똑같은 일을 하는 코드들입니다. 하지만 상당히 코드가 다르고 복잡하게 보이죠. 지금부터 useReduce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리액트 입문 수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리액트를 전혀 모르신다면, 상태가 무엇인지 모르신다면 이 수업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시면 리액트 입문 수업을 먼저 보시고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는 리액트 개발 환경을 세팅을 해놨고요. 각자 알아서 개발 환경 잘 세팅해 주십시오. 저는 카운터 앱을 useState로 먼저 만들어 볼게요. 빼기, 제로, 더하기 버튼 세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0이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에 값이 바뀌도록 처리할 거예요. 0을 초기 값으로 하는 스테이트를 만들었고요. 이 스테이트는 카운터와 setCounter를 통해서 값을 읽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카운터가 출력되도록 했습니다. 자, 다운 함수는 실행했을 때 카운터를 1 감소시키는 함수입니다. 마이너스 버튼을 클릭했을 때 다운 함수가 실행됩니다. 리셋과 업 기능도 구현을 했습니다. 잘 동작하는지 확인해 볼까요? 값이 올라가고 내려오고 0으로 초기화 됩니다. 자, 우리 현재 상황을 은행의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은행은 고객과 장부가 핵심이에요. 그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은행은 고객이 장부를 직접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단순해요? 고객과 장부만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이걸 이제 비유적으로 보자면 스테이트가 장부 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고객은 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작업하는 함수들인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은행을 만들 때는 유주 스테이트 제로를 하면 초기값이 0인, 장부의 초기값이 0인 은행이 만들어지고 그 은행의 값을 바꿀 때는 세 카운트를 쓰는 거죠. 그러면 고객이 장부를 사용하는 방법을 직접 배워서 장부를 바꿀 때마다 직접 스테이트 값을 바꿔주는 방식입니다. 뭐, 틀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걸로 충분합니다. 자, 그런데 고객이 한 명이 아니라 1억 명이에요. 그리고 장부에 5만 가지 상품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는 복잡한 상황이다. 그럼 그 1억 명의 고객 한 명 한 명이 장부에 기록하는 방법을 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은행은 이렇게 생겼죠. 확 복잡해지죠. 자, 살펴보시죠. 자, 이제 고객은 직접 장부를 기록하지 않아요. 고객은 그냥 주문을 합니다. 나는 돈을 입금했어, 출금했어. 단순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구 직원이 그 주문을 받아요. 그리고 회계 직원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회계 담당자는 이 들어온 주문과 기존의 장부의 내용을 이용해서 새로운 장부의 상태를 만들어내는 전문가예요. 이 전문가가 장부의 새로운 값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유즈리듀서인데요. 자, 유즈리듀서가 비유하자면 은행을 만드는 코드예요. 자, 이 은행에 두 개의 파라미터가 필요한데 첫 번째, 이 카운터 리듀서는 회계 직원이에요. 장부를 기록하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함수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파라미터로는 이 장부의 초기 값을 기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카운터의 값은 0으로 출발할 것이고 장부를 변경할 때는 카운터 디스패치를 사용하는데 이 카운터 디스패치가 창구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유즈리듀서는 회계 담당자와 장부의 초기 값, 그리고 장부, 그리고 창구 직원을 만드는 은행의 설립자 같은 거예요. 자, 그럼 고객을 한번 볼까요? 자, 다운을 하면 카운터 디스패치라는 함수로 출발합니다. 자, 카운터 디스패치는 뭐예요? 이거고요. 이 역할은 창구 직원입니다. 자, 그러면 카운터 디스패치에게 다운이라는 값을 전달하는데 이 다운이 주문 내역 같은 거예요. 즉, 이전에는 우리가 직접 set 카운터를 통해서 상태를 바꿨는데 이제는 내려, 초기화해, 올려라고 하는 단순한 명령을 내리면 그것을 누가 처리하냐?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카운터 리듀서가 호출되도록 약속돼 있습니다. 이 카운터 리듀서는 올드 카운터와 주문 내역을 받아요. 회계 직원도 마찬가지죠. 주문과 장부의 이전 상태를 보고 장부의 새로운 상태를 만드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주문이, 액션이, 업이면 이전의 카운터 값에 1을 더한 값을 리턴하면 그 리턴 값이 새로운 카운터가 된다. 자, 그래서 유즈 스테이트와 유즈 리듀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리듀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한다는 것이고 그 함수를 이용하면 이 스테이트를 처리하는 작업이 고객으로부터 전문적인 회계 담당자에게 집중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스테이트를 유즈 리듀서로 바꿔볼까요? 자, 우선 유즈 리듀서를 로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유즈 스테이트 대신에 유즈 리듀서를 이렇게 바꿔주는데요. 자, 기본 값은 0이라는 기본 값은 두 번째 파라미터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 첫 번째 파라미터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첫 번째 파라미터는 리듀서 함수가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리듀서 함수를 공급해 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읽을 때 쓰는 상태와 또 그 데이터를 변경할 때 쓰는 함수가 공급이 되는데 이 함수는 보통 set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dispatch라는 이름을 씁니다. dispatch, count, dispatch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자, 그다음에는 우리가 값을 바꿀 때는 set이 아니라 count, dispatch를 하고요. 이렇게 값을 직접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값을 바꿨으면 좋겠는지를 dispatch에게 의뢰하는 값을 주는데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action이라고 합니다. 올려, 내려 자, 여기 이거는 초기화해 이거는 올려 이런 식으로 해요. 자, 그러면 dispatch를 전달하면 action의 dispatch에게 전달하면 이 countReducer 함수가 오출되면서 두 개의 값을 입력 값으로 받는데 첫 번째는 이전의 count 값, 현재의 count 값이고 또 하나는 바로 저의 action 값입니다. 자, 그러면 이 countReducer라고 하는 비화점을 회계 담당자가 자, 들어온 action의 값이 up과 같다면 어떻게 처리하고 action의 값이 down과 같다면 어떻게 처리하고 action의 값이 reset과 같다면 어떻게 처리한다 라는 코드가 들어오면 되겠죠. 자, 이때 action의 값이 up이라면 이전의 count 값 더하기 1을 하면 되는 거죠. 자, 다운이면 빼기 1을 하고요. 리셋이면 0을 주면 되지 않겠어요? 자, 그리고 잘 동작하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더하기를 눌렀더니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자, 더하기는 up이고 dispatchCount up을 실행하면 countReducer가 동작하면서 이전의 count 값과 그리고 action을 줍니다. 그럼 우리 action은 up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코드가 실행되면서 그 리턴 값이 새로운 카운터의 값이 되면서 앱 컴포넌트가 다시 실행되고 카운터는 1로 바뀐 상태로 여기에 카운터 값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Reducer를 사용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스테이트를 직접 사용자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만 액션 값만 주고 그 스테이트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는 카운터 Reducer라고 하는 전문가 함수가 독점적으로 처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조금 더 복잡한 예제를 좀 볼 건데요. 자, 여기 더하기 뒤에다가 인프 창을 달아서 그 인프 창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만큼 카운팅이 되도록 개선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스테이트를 이용할 거예요. 유주 스테이트 자, 유주 스테이트 네, 그 다음에 상태를 만들겠습니다. 자, 넘버라고 하는 스테이트를 만들었고 저게 1이면 더하기를 누를 때 1씩 증가하고 저게 만약에 5면 5씩 증가하게 할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이 넘버 값을 인풋에다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changeNumber 라는 함수를 만들었고요. onChange 를 할 때마다 changeNumber가 호출되는 거예요. 이벤트를 받고요. 자, 그러면 저기 입력한 이벤트 타겟 밸류를 통해서 여기에 입력한 값을 받을 수가 있죠. 그 값을 setNumber의 입력 값으로 주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문자이기 때문에 숫자로 컨버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여기 있는 숫자가 5로 바뀌면 넘버의 값은 이제 5가 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넘버 값 만큼 카운트가 올라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일단 이 Reduce 함수가 이 넘버 함수를 직접 사용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Reduce 함수는 순수 함수여야 되고 이 순수 함수는 외부의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즉 Input과 Return 값이라고 하는 Output만으로 함수의 동작이 달라져야지 이 함수가 직접 넘버에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 Dispatch 액션을 줄 때요. 이 액션에서 저 넘버 값을 전달하면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값을 우리가 좀 더 복합적인 형태로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객체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해야 될 액션은 Type 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저걸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Type은 Down이라고 하고 자, 그리고 우리가 숫자가 증감되는 폭은 넘버라고 해서 이 넘버 스테이트를 전달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운을 했을 때 여기에 걸리겠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 점 타입이 다운인지 확인하면 되고 그리고 액션 넘버를 빼주면 되겠죠. 밑에도 마찬가지로 코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도 액션이 아니라 타입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넘버로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적혀있는 이 값만큼 숫자가 올라갈 거고요. 자, 이걸 10으로 바꾸면 클릭할 때마다 10씩 올라가고 10씩 내려오고 0으로 바뀌는 애플리케이션을 완성한 것입니다. 자, 유즈 리듀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시겠나요? 자, 리듀서를 사용하면 뭐가 좋다? 이 사용하는 쪽에서는 복잡한 로직을 처리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복잡한 상태를 바꾸는 것은 전문화된 함수가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유즈 리듀서를 사용하는 이유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카운터의 값처럼 이전의 값과 이후의 값이 서로 상당한 관계성을 갖고 있을 때 예를 들면 이전의 값이 10이었으면 그 다음 값은 더하기 1을 하면 10일이 되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리듀서를 사용하면 음... 상태를 변경시키는 과정을 이 리듀서 함수 안에 은닉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유즈 리듀서를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시면 이 주소 보이세요? 예, 저 주소로 들어오시면 지식지도 서말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 지식지도 서말로 들어오시면 지금은 후속 수업이 없지만 앞으로 유즈 리듀서의 후속 수업이 있다면 저 뒤에 수업들이 준비될 테니까요. 그 수업들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즈 리듀서의 사용자가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sublima